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 차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렉서스 ES350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09년식 주행거리는 8만 2천 키로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g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스톤칩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본넷 보실게요 본넷 쪽 스톤칩 크랙 전혀 없고요 그 밑으로 범퍼도 쭉 보시면 스크래치 깨지면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 손상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앞쪽 트레이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를 맞췄고요 앞쪽 5.24로 6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 콕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도 손상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뒤쪽도 트레이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뒤쪽 5.31로 62%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네요 네 전체적으로 쭉 보셨는데 컨디션 매우 좋고요 네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수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도 매우 좋습니다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도어 쪽도 스크래치 문 콕 없고요 사이드미러 버터치 살짝씩 있습니다 보수석 앞쪽 휠도 컨디션 매우 좋고요 대체적으로 내쪽 다 휠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822,208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잠재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음성인식 핸드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크루즈 컨트롤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도 작동 잘 되네요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전동 시트고요 양쪽 다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핸들 왼편에 보시면 이어 커튼 버튼 누르시면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위쪽 보시면 ECN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더 위에는 썬루프로 개방감 좋게 되어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네요 아래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사진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요 쭉 보시면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매우 넓고요 앞쪽에는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시트 상태 보시면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 차량 컨디션도 매우 좋고요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네 이 차량 커버로 엔진 쪽 자세히 목표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옆쪽에서 살짝 보셨을 때 네 외관상 우유 전혀 보이지 않네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만은 없고요 그 옆으로 현만의 치니 서스펜션 요격이탈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 보실게요 현만의 치니 서스펜션 현만의 치니 서스펜션 요격이탈 전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네 미션 쪽이고요 쭉 보시면 네 누유 전혀 없고요 옆으로 이 정도 보시면 네 누유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실게요 편만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만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전혀 없네요 이 차량 전윤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렉서스 ES350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저희 차량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컨텐츠 편디션도 네 괜찮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